오베스 자치문권대상 기초의정부분 수상자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입니다.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수상자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이 상태를 수여합니다. 오베스 대표이사 박성희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용인입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들 말씀하셨지만 이 상의 의미는 더 자란할 격려로 알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 자치문권대 발전과 그리고 우리 용인특례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은 적극적인 조례재정과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. 축하해 주시해 주시해ring입니다.